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며느리라고 완전 거지같은게 기어들어와가지고 이건 뭐 짓 뜯지도 못하고 고민이 너무나 큰 그리고 불쌍한 시어머니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린 딩크고 남편 외벌이 중인데 계속 벌레처럼 살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일 좀 해라! 이러는 시어머니. 아니 내가 정말 벌레예요? 어! 맞아! 원제, 딩크면 무조건 맞벌이를 해야 된다는 시어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세대인데요.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질문이 좀 있어서요. 우선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자꾸 중간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사람이 점점 더 싫어지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고 뭐든 좋으니까 조언 좀 해주세요. 일단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똑같아서 그런게 아니라 한 15년 넘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쭉 친구, 연인, 친구, 연인 이렇게 반복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결혼까지 한거에요. 이제 딱 3년차 됐는데 남들이야 이런 기간이면 당연히 신혼이고 타오르겠지만 저희는 워낙 예전부터 가까운 친구로 지낸 사이다 보니까 그런 남들처럼 뜨거운 신혼?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마치 옛날부터 이미 부부였던 것처럼 말이죠. 또 반대로 말하면 솔직히 예전부터 가족 같고 또 정도 많이 들었다 보니까 우리 두 사람 사이 기목 같은 거 없고 두루두루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가지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일단 각자가 원하는 삶이 있고 또 좋아하는 것들이 많고 특히 아이를 핑계로 엄마의 인생을 나는 정말 살기가 싫어요. 내가 왜 그런 희생을 해야 돼? 여하튼 남편과 저 어릴 때부터 워낙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의 집에도 자주 놀러를 가곤 했었는데요. 아들 여친이라고 어머님이랑 아버님 저한테 다 잘해주셨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특히 20대가 되면서부터는 거의 주말마다 찾아갔었어요. 서로의 집에 밥을 먹으러 다닌 거죠. 그랬는데 그랬던 어머님이 그렇게 좋았던 어머님이 이제는 연락을 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너무 싫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봐서 그래서 내가 너 친딸 같아서 그러는 거다 이런 말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싫고 온몸에 소름 끼쳐요. 아니 친딸 같은 며느리가 어딨냐고 게다가 요즘엔 도대체 또 뭔 바람이 불었는지 저한테 계속 집에만 있지 말고 일을 하라며 대놓고 구사리를 먹인다니까요. 꽁꽁아 너는 뭐 해보고 싶은 일이 정말로 없냐? 혹시 모르니까 어디 자격증이라도 따는 게 좀 어떠냐? 꿈 같은 게 없냐? 일을 하면서 뭐라도 좀 배워라. 그렇게 백날 천날 놀고만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고 몸에 병 생긴다? 등등등. 아예 사람을 무슨 한량 그지 백수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지. 겉으로야 사람 좋게 웃으면서 따뜻하게 걱정을 하듯 말을 하곤 있지만 속으로는 저를 벌레보듯 하는 게 다 느껴진다구요.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이거 저요 너무 기분 나쁩니다. 막말로 우리 엄마도 안 하는 잔소리를 당신이 뭔데 하는 거냐고. 안 그래요? 이러니까 씻자 씻자 욕을 먹는 거라고. 저요 집에서 그냥 놀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운동 열심히 하구요. 취미생활도 되게 부지런히 하고 있다고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퍼져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아침 9시 넘어서 일어난 적 단 한 번도 없었구요. 집안일도 마찬가지. 저 되게 깔끔하게 잘해요. 그래서 게다가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도 이거에요. 제가 예전에 자취를 오래 했거든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들 잘 챙겨주는 거 그게 좋았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저요 그거 정말 열심히 또 충실히 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런데 왜 자꾸 일을 하라는 거야. 이제는 신경질이 다 올라온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저요 정확히 반반 결혼한 사람이고 비록 아직은 우리가 자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전세금이랑 혼수랑 예식 등등등 모든 걸 정확히 반반시겠다고요. 일반적인 부부는 애를 안 낳는 경우 여자도 무조건 일을 한다면 뭐라 하는 거 이건 너무 터무니없지 않나요? 아니 내가 어머님 아들이랑 결혼했지 어머님이랑 결혼한 거냐고. 이게 딸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할 수 있는 타박이냐구요. 미친 말이야. 또 저희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즉 능력이 안 돼서 애를 안 낳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남보다 나 스스로 나 자신한테 집중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건데 제가 이거 분명히 말을 했었고 그걸 어머님도 알고도 이러니까 점점 더 견디기가 힘들다 이거죠. 물론 직접적으로 돈 돈 돈 돈 타령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할 생각은 없는 거냐 이렇게 눈치밥 진짜 오지게 매기거든요. 아이고 옛날이랑 달리 요즘 세대 추세라는 게 있는데 애를 안 낳는 여자는 평생 여자고 엄마가 될 기회도 없다 이런 소리나 하고 아 진짜 그냥 생각만 해도 개 짜증나고 스트레스 오진다니까요. 제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어머님이 아니라 그냥 옛날처럼 그냥 아줌마 이렇게 부르고 싶다구. 아니 우리가 띵크인데 띵크면 무조건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보세요? 참고로 저희 남편 외부리로도 저희들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산다구요. 댓글 1번 야 거지같은 기생충이 띵크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글을 쓰려니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라도 있겠냐? 어이 시구 2번 대댓글 정확히 반반 결혼했다고 큰소리 땅땅 치면서 생활비는 왜 반반 부담을 안 하는 건지 되게 궁금하다 쓰니야 말해봐. 2번 장난합니까? 이건 띵크가 아니라 싱크죠 싱크 싱글 인컴 노키즈 어? 즉 독박 외발위에 평생 기생만 하는 삶이다 이겁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합체 파트너로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합체 파트너로 지내거나 돈거만 해도 다를 바가 없는 형태의 결혼생활이고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싱크가 아닌 띵크족 80% 이상이 헤어진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띵크의 시작은 맞벌이 파이어족이에요. 자녀 계획이 없는 고소득 전문직 남녀가 일찍 결혼해서 워크홀릭으로 여가시간도 없이 미친 듯이 일만 해가지고 10년 정도 시간을 들여서 30억, 50억 이렇게 벌어서 30대 중후반에 파이어, 은퇴 이를 선언하는 거지. 평생 검약하며 즐기는 삶의 형태에서 나온 것이 띵크요. 즉 더블 인컴 노키즈. 둘이 벌고 애를 넘는 거. 고소득 맞벌이 부부가 평생 쓸 돈을 10년 동안에 벌고 은퇴하고 남은 인생은 즐기자. 이게 바로 띵크인 건데 거지같은 폐미 피해의식에 제대로 선동된 그러니까 극도로 이기적인 몇몇 여자들이 악의 없이 일방적인 남편 착취 결혼. 이걸 띵크라고 받아들이면 천박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바로 너처럼 말이죠. 반반 결혼. 쓴이 부부가 각자 10억씩 들고 결혼한 게 아니면 그냥 기생결혼일 뿐입니다. 남은 인생 평생 독박벌이로 쓴이를 먹여살릴 그거 계산해야죠. 왜 안 합니까? 그러나 결혼의 형태라는 게 각자 합의하고 만족하는 형태면 되는 겁니다. 돈 잘 버는 남편이면 나이 40초반쯤 돼가지고 니 버리고 한 20살 되는 외국 신부 갈아타서 아기 낳아도 뭐 괜찮은 인생이지. 까이 까이 까이. 그리 되길 바랍니다. 대댓글 기생하는 삶이라는 등 남편 착취 결혼이라는 등 당신 의견 전혀 공감이 안 가는데요. 어떤 형태든 부부가 서로 합의하고 서로만 괜찮은 거면 다 된 거 아닌가? 남편이 동의를 했으니까 저렇게 사는 건데 왜 아무 상관없는 삶자가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너 뭐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이건 기생하는 삶이 맞죠. 다들 여자가 전업이면 부부의견이 중요한 거지 이러고 넘기지만 여자 혼자서 돈 벌고 남편은 집에서 골프나 쳐 치러 다니면 그랬어도 이런 반응이 나올까? 3번 남보다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삶을 원한다고? 아니 애도 안 낳고 너한테 집중된 삶을 살고 싶으면 결혼도 안 해야 맞는 거 아니냐? 평생 벌레처럼 일도 안 하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본인한테 집중된 삶을 살아보겠다 이거야? 아니 남편은 돈 벌어오는 기계야? 나 같아도 쌍욕하겠다. 4번 개 멍청한 아들 새끼가 남의 집 딸내미 먹여 살리고 또 그 여자는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이거를 보고 열을 안 받는 게 더 비정상 아니냐? 끌 끌 끌 끌 5번 C자라서가 아니라 진짜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그래서 내 딸 같아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자기 좀 공부해라 꿈 같은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돈 벌어오라는 거 아니잖아? 젊은 애가 그 좋은 나이에 한량 백수처럼 집에 처자빠져 있으면 이거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 해도 속 뒤집혀 모르는 거야? 드랄걸 아니 오히려 딸이면 그게 더 미쳐버릴 것 같은데요? 저게 어디 사람 꼬라지냐고 그냥 익녀인간이지 익녀인간 똥만 만드는 기계 6번 운동도 열심히 다니고 취미 생활도 부지런히 한다고? 이런 미친 아니 그래서 그건 누구 돈으로 하시나? 어? 7번 이게 내 딸이라 해도 애도 없이 남편한테 기생하는 꼬라지 보면 나 더 난리칠 것 같은데? 설마 니네 엄마도 너랑 같은 과야? 8번 딩크 뜻 몰라요? 맞벌이를 해야 딩크잖아요 그러니까 쓴이는 딩크가 아니라 그냥 취집이라고 어? 그래도 남편이랑 맞으면 그래 그건 네 복이겠지 근데 시모 입장에선 찢어 죽여버리고 싶지 이게 반대였어봐 니네 엄마가 뭐라고 했을 것 같냐? 평생 기생충처럼 빌어 처먹을 한심한 어이구 9번 이게 딩크냐? 그냥 노후 준비 안 하는 기생충이지 솔직히 글 자체는 조작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건 또 사실이잖아요? 끌 끌 끌 이게 딩크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냥 애를 안 낳는 것만 딩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참 근데 그것도 이해가 다 막 그 엄청난 유연이들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납득이 됩니다 큰일 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